안녕하세요. 폴란드의 정권교체에 따라 총리와 국방장관이 교체되었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방산계약에 대하여는 신임 총리가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뜻을 어제 밝혀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폴란드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을 위해 우리와 대규모 방산계약을 추진했던 마리오시 부하슈차크 폴란드전 국방장관도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물러나는 이임식에서 한국과의 방산계약은 성공적이며 신속한 배송으로 폴란드군 전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폴란드군의 전력 증강과 강화 사업을 후임 장관이 지속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새로 구축해야 할 부대들을 표시한 지도를 액자에 담아 전달하는 등 끝까지 국방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오시 부하슈차크 전 장관의 이임사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장군, 폴란드군 사령관과 장병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나의 정치적 환경, 법과 정의의 커뮤니티를 위해 안전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하기 위해 우리의 일에 집중하나 폴란드가 안전할 수 있는 기방 우리는 폴란드군을 강화했고 폴란드군의 수를 늘렸습니다. 우리는 폴란드군을 현대식 무기로 무장시켰습니다. 우리는 현대식 무기로 폴란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폴란드가 동맹과 함께 강력하도록 해야 하고 안보는 조국 발전의 조건이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위협 상황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고 있고 그것은 항상 위험했습니다. 폴란드 공화국의 독립을 위하여 위협에 대한 최선의 방법과 대응은 폴란드 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 임무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국방 부장관으로서 마지막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폴란드군 병사들과 사령관인 나의 동료들은 이를 위해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무기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폴란드에서 두 가지 크랩국사포와 렉 자체 추진 박격포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또한 단거리 대공미사일 미시스템, 탄도와 미사일 및 기타 여러 장비를 포함해 우리에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층 대공 및 미사일 방어, 특히 내로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 파트너와도 협력합니다. 우리의 대회 활동에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구입한 장비에 대해 먼저 F-35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최대 300km 범위의 발사대인 하이마스와 에이브람스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파치 가이디언 도입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공을 거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 사거리 300km의 천모발사대, K9 썬더와 K2 전차, FA-50 항공기, 이 성과는 지난 기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줍니다. 폴란드군의 공급된 지원 장비는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노후된 소련 무기를 이 장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폴란드 공화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침략자를 억제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폴란드 군대를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재 19만 7천명이 폴란드군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군인, 전문 군복무군인 영토군 복무 및 그리고 자발적인 의무병 등 총리님, 폴란드군은 30만 명이 목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폴란드군의 자원 입대하고 조국에 봉사하려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폴란드 군대에서의 복무를 다음과 같이 인식합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 폴란드군의 참전 경험에 군인들이 있다는 것에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자발적인 병역을 통해 군대에 입대하는데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조국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정한 사람, 이것은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동맹에서 폴란드의 입장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성과입니다. 미 제어군단의 전방사령부, 즉 미 지상군이 폴란드에 연구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우리 군과 미국이 협력하여 우리 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 군인들은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브람스 전차의 경우 에이브람스 세이크댄을 제작하여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탱크는 다음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현대적인 미국 장비를 사용하여 우리의 성과에서 나는 포병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18년간의 긴 시간에 걸쳐 우리는 로켓 포병 유닛을 재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총리님께 확신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겐 훌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토론 훈련장에 있을 때 첫 번째 하이마스 발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제비 뽑기를 했는데 어느 병사가 먼저 하이마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성과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20년의 공백기를 마치고 훈련에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지상군, 공군, 해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군의 호위함 건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우리도 사이버 공간 방어군을 창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많은 국토방위군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통한 직업 생활, 특수부대의 구성 요소도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성취는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군사 유닛, 특히 비스틸라 동쪽 파드레시 사령부가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사단, 여섯 번째 사단을 창설하고 있는데 국토방위법 덕분에 가능합니다. 폴란드 군대에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예산이 3배로 늘어났는데 1년 후에는 1,500억 PLN에 달할 것이며 매년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위협에 대한 올바른 대응임은 분명합니다. 폴란드가 직면한 상황에 대비해 학생 생도수를 늘렸습니다. 사관학교 학생 수가 3배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 학생 생도수도 3배 증가. 일부는 미래의 군의관들입니다. 폴란드 군을 대상으로 프로세스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건 폴란드 지도입니다. 창설되었거나 창설 중인 군대와 함께 특히 비스틸라 강 동쪽이 기대됩니다. 총리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유닛은 이 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이임하는 날까지 국방을 걱정하는 진정한 국방장관 그리고 우리에겐 K-방산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준 폴란드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전 국방장관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번역이 일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